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영상을 만들 때 휴대폰 화면으로 화면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방금 전에 전화가 또 와 가지고 지금 두번째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줄여서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오늘은 좀 특별히 ppt 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제 종가가 90불로 끝났어요 보시면은 뭐 시작하자마자 한 95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한 85% 정도 빠졌다가 90불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끝났거든요 좀 보시면 잠시만요 잘 모르겠구요 어 지금 보면 이 저희 이항 주주들 단가가 한 68.21% 21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90불 이었고 그니까 위에 있는 녹색으로 색칠해진 분들이 이제 아직은 손해이신 분들 그리고 이 저희 평균 단가가 68불 정도 되는데 이 30불 때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이 추매를 언제 해야 되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40불 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수매도 이런 거는 원망을 사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인터넷에서 글만 보고 거기에 이렇게 현혹돼서 사게 되면 반드시 후회한다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국내 증시 관련돼서 그런 글들만 보고 아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거 사야 되겠다 했는데 뭐 몇 천만원 뭐 몇 억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먼 미래를 보고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렇고 뭐 블로그며 유튜브며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정 관련돼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습관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고 20, 30불 때 40불 때까지 열어놓고 그때 매수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 본인이 매수를 하고 나서 이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갈 거 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수 전에는 뭐 20불 이든 30불 이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90불 이라고 치고 90불에 매수를 했을 때 이 평균 매입 단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게 만약에 65불 언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계산이 되면 저는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 조정 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한 3, 4일 내지는 뭐 길면 2주나 한 달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뭐 초 최고점 대비 뭐 20% 30% 정도 빠져야지 조정이 받았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핫하고 이게 당장 2, 3개월 앞에 올라갈 꺼리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 꺼리들 마저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20불 때에서 90불까지 쭉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2010년도에 장서희 씨, 변우민 씨, 김서형 씨 이런 분들이 나온 SBS 막장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막 갑자기 장서희 씨가 사라졌는데 아니면 죽었거나 얼굴 입술 옆에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뭐 다른 친척이야 뭐 이렇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뭘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 드라마 이전에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드라마들은 뭐 에피소드 한 편에 막장 내용 하나 많으면 뭐 두 개 아니면 그냥 16부작으로 흘러가면서 두세 에피소드마다 막장 장면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장 그냥 에피소드 하나에 막장 컨텐츠나 막장 장면이 6, 7개, 10개 이렇게 엄청 세게 다가오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멍 막장인 걸 알면서도 엄청나게 열렬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향이라는 게 지금 하루에 등락폭이 거의 뭐 10%는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졌을 때로 기준으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수요일에는 마이너스 10%로 갔던 게 플러스 쪄 위에서 끝났고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는 마이너스 5%까지 터치했다가 또 플러스 쪄 위에서 끝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날 그날 데일리로 조정을 그날 안에서 다 보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어제 그 장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던 게 뭐 그냥 한 5% 다시 올라와서 90불 정도로 끝났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이거 자체도 그냥 주가 흐름보다는 저는 일종의 저는 이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정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물량 소화하고 물량 뺏고 넘기고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이 있고 이 그래프 이야기는 제가 드렸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자면 제가 영상을... 아니 이 PPT를 아침에 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잠시만요 일단 어저께 종가가 90불로 마감을 했고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좀 톤을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분했죠 제가 그래서 먼거 하니 일단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그래프 모양을 잘 봐주세요 보면 한 93불로 시작을 해서 97불 터치했다가 92불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96불 올랐다가 91불까지 푹 떨어졌다가 다시 95불로 올랐다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한 86불까지 이때가 한 마이너스 4%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90불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찔끔찔끔 힘들게 올라와서 90불때 쭉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대략적인 모양을 어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에요 저희 2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게요 이거 치울게요 이거 녹음하는 그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S&P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후 12시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쳤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유지하다가 끝나는 그런 이게 뭘 의미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에 이렇게 쭉 한 번에 비교하기 편하게 올린 거고요 정지를 하고서 보셔도 괜찮아요 딱 100% 일치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 2항 주가가 어제 지수랑 좀 많이 평행하게 같이 비슷하게 가는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문제는 이제 월요일에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 두 달간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했는데 이런 같이 가는 모습이 요즘에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완전 폭등세를 보여줬으니 당연히 나스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일단 개미들이 지수로 움직였을까? 그건 절대 아니죠 뭐 기관투자자나 해지펀드나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나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 참고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 연기금 하나인데 여기는 막 뭐 브라질 연기금 무슨 뉴욕 소방관 펀드 시카고 교직원 펀드 뭐 캘리포니아 교직원 펀드 뭐 노르웨이 무슨 산업 뭐 그런 연기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각양각색의 연기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규모도 진짜 상상 초월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동네 놀이터가 아니에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막 몇 100억 50억 이런 자금으로 막 저희 세력들이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테마주들 보면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게 편협하고 좀 너무 작은 그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 빌리언즈라는 드라마를 무조건 꼭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생각이 틀을 깰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가진 그 스테레오 타입을요 고정관념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이 위에 말한 이런 노랭이들이 하는 판단이나 예측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고팔고 하는 그런 트랜스액션 리밸런싱까지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지수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고 말하면 저는 이런 뇌피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항과 나스닥 그리고 어제의 S&P500 지수의 움직임 일치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우연히 일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제 그저께 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 월요일도 갑자기 떡락했었잖아요 중간에 한 현지시간 10시 45분쯤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이 나스닥 S&P500 지수를 움직이는 이 노랭이들이 이 이항에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이 노랭이들이 지수를 움직이잖아요 나스닥이나 S&P500 근데 그런 지수를 움직이는 이들이 이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항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수를 좀 많이 추종한 게 아닌가 따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물량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이항도 이제 대형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마켓 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직 5빌리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비약이 있는 것 같고 한번 저희 체급을 올려보고 싶어서 테슬라의 어제 주가를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어제 주가를 봤더니 얘네도 어느 정도 살짝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졌고 오른쪽이 이제 위에가 나스닥 아래가 S&P500이죠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졌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는 12시쯤에는 생각보다 890에서 한 882 그 정도로밖에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는 시장에서 핫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이었는데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항 너 참 많이 컸구나 캐시우드가 이미 이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피셜이에요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